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선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마구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더불음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다 정말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특성이나 성적이란 것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의 경우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해본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비유 사건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유권자의 눈길을 딴 곳으로 돌려야 되는 이재명 후보의 딱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유권자들을 정말 생각이 좀 하고 사는 유권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폭탄 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의 권력을 잡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대략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대규모의 사회적 실험을 마구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구나 이런 점을 우려를 하게 됩니다. 11월 11일 날 서울경제신문은 전 국민에게 암호화폐를 취급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파격 통화질서를 흔든하라는 눈이 휘둥그리게 뜨지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매우 길게 소개했습니다. 경제지답게 아주 심층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낱낱이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꼼꼼히 읽어보고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그런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유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통화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거의 행명입니다. 화폐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의 주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는 그런 바로 당일날 행사에서 참석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참조하게 되면 이재명 구상을 좀 더 또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모두 월담에서 다른 데 가서 노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 원이 있는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자산과 가상코인들이란 것이다.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자산과 경쟁해야 된다.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 국가 주도의 이른바 국산 가상화폐 김치코인을 국가가 만들겠다. 이런 아마 의도로 읽힙니다. 대선을 위해서 뛰는 후보가 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까지는 남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 1천만 명을 육박하는 사람들이 관여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표를 얻는데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상당한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로 꼽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발언도 거두절미하고 가상화폐에 손을 댄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갖고 있는 핵심과 문제점을 좀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가상화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칠 만한 일인가? 한마디로 정부 주도의 가상자산, 정부 주도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바로 압축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화폐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세계 시장에 상당히 인정받는 국가주도 가상화폐, 국가주도 암화폐, 국가주도 가상자산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요컨대 새로운 화폐를 하나 더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상화폐라는 것이 국가주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벌써 미국 같은 나라들이 손 놓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가상화폐가 민간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과도하지 않은 개입이 요망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국가주도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죠.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황당한 것은 국가가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보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전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이른바 통화질서를 흔들 수 있는 너무 압석한 생각입니다. 통화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무 후보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딱 머릿속에 그냥 바로 그냥 두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어입니다. 아프리카에 1년에 수천 퍼센트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도 수백 퍼센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국화폐가 그냥 종이쪼각이 된 나라들입니다. 포퓰리인 정책의 가장 절정 최고봉은 발건력을 동원해서 마구 화폐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폼을 잡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겁니다. 종국적으로 자국화폐가 종이쪼가려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비참하게 가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장을 무시한 정치인의 과도한 의욕은 결국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항상 제한된 자원, 한정된 자원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정치인은 제한된 자원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게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짐바부에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거죠. 화폐는 찍으면 된다. 화폐는 만들면 된다.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나눠주면 된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서 몇천 퍼센트를 돌파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회의 예고를 보는 겁니다. 반이성, 반지성, 반합리, 반시장으로 무장된 포퓰리스트들은 무슨 일을 감행한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주도,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 건 달리 이야기하면 민간 주도, 가상화폐를 모두 죽여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 주도는 곧바로 국가 독점을 뜻합니다.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가가 독점하는 가상화폐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치코인이라는 민간이 주도하는 건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힐지 걱정, 걱정 또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 걱정, 걱정입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가 나눠준다는 것을 발상하는 건지. 아무리 표를 구해야 되지만.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좀 전면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은 민간이 주도한 가상화폐가 모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나선다는 것은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